비거리를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골프들은 헤드스피드를 빨리 내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빨리 스윙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이 지나치게 빨리 가다 보면요 오히려 클럽의 헤드스피드는 더욱 더 느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가볍게 힘을 빼고 또 다운스윙까지는 허리가 돌면서 클럽이 레깅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그립을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클럽 헤드를 빨리 지나가게 풀스윙하는 것이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